서서에 드러나는 인피니트의 장난 없는 모습. 노래 좋다. 벌써 반한 건가? 왜 또 남자를 부른 거야? 나가서 야구로 하라고. 재력 어필을 해서 우리한테 반하게 만들어 볼게. 이러쿵, 이러쿵, 이러쿵. 생각이 많은 땐 레몬사탕이지. 너 이리로 와봐. 남겨진 인연과 인연. 뭐, 뭐? 너 안 해본 지 얼마나 됐나? 잘하네. 이철이 그만하라고. 그만하라고. 화빵 돌아보니까 잘린다. 아니, 그런데 어딨어? 아, 민경호 선배님. 아, 좋아. 생각이 많을 땐 레몬즙. 생각이 많을 땐 레몬즙.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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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우연아. 저놈이 입에 뭐 있어요. 그동안 선생님이 잘못 본 거지? 네.. 아, 좋아. 하하하하